교수로 밟은거지 다시 돌아와서 교수를 할 수 있는것들 힘들다 하네 아 힘들대? 왜냐면은 포지션 때문에 자리가 그래서 큰 병원 가서 근무하거나 근무 좀 가다가 혹은 가거나 아니면 자리를 하면 학교로 오거나 대신에 배로 학교했기 때문에 통합병원을 갔다 하잖아 문당병원이라든지 양평인가 양주 양주네 그러게 문당에 있는 통합병원이나 양주에 있는 통합병원 문당에 있는 병원은 좋은데 저희는 지금 문당이었으면 좋겠다 통합병원하고 아무튼 만나면 되겠네 애들이 다 지한테 좋은게 해줘야 좋다지 도움 안좋아 아니 요번에 저 고무도 뭐 용돈 준다니까 조화를 하잖아 겜데벨 타고 왔다 하고 하려니까 그런 사람들은 매너가 있다 아니 고무 그러다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렇지 조카도 취직 들고 다니고 일시키기도 했으니까 도움말 도움말 이 사람 좀